네 상암동 한시 청년들 시각입니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청년들의 시간으로 청년들의 눈빛으로 정치를 날카롭게 분석해 보는 시간이죠. 권지동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네 함슬 국민의힘 중앙홍보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함슬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청문회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청문회 진행 중인데요. 돌발 질문입니다만 함위원께서는 의원이 되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지웅 의원. 저도 총선에 친마할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사실은 청문회를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질문할 텐데 라고 하셨는데 하실 텐데 지금 2차 진행되고 있지만 1, 2차 보시면서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나라면 어떤 질문을 할지까지 좀 연결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어떤 질문을 해야겠다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저는 좀 청문회 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날 현장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자세히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전반적으로 그 현장이 그냥 참사에서 아비규환이었을 뿐만 아니라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아비규환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5분에 처음으로 이 참사가 일어났다고 10시 15분에 확인되었는데 그날 당일 10시 35분까지 계속 아래쪽에서 경찰은 인도 위로 사람들을 계속 올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차도로 내렸어야 될 한 20분가량 동안 계속 사람들을 올려보내고 있었고 응급차가 몇 대가 도착할지를 경찰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 통제를 제대로 해놓지 않아서 응급차량이 그 인근에 와서도 한참이 걸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현장을 용산서장이 현장관리감독을 했는데 그때 의료진들은 그런 좀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망자를 태우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왜 계속 사망자만 지금 우리한테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개별로 거기 계신 분들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최선을 했을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보면 완전히 엉망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다면.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럴 수도 있었던 상황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자기가 사실은 책임져야 된다. 아니면 부재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거기 현장에서는 그냥 각자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여야가 없는 문제이긴 해요. 좀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것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예산안 처리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기대도 했었습니다. 뭔가 좀 더 색다른 뭔가가 나와서 이 일이 좀 시원하게 누군가 책임지거나 또 이게 뭔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유가족 입장이든 그리고 우리 사망한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봤을 때도 정말 그 누구에게도 위안이 되거나 확실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기간이 연장이 됐지만 이 양질의 조사가 일어나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걸 뭔가 정치적으로만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공감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질문을 하셨을 때 이제 다음번에 혹시나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좀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국조나 그리고 이런 청문회 이럴 때 좀 소리 지르고 있다는 이 본질을 훼손시키는 이런 모습은 좀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봤어요. 조금 더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얘기해 주셨네요. 자 뭐 얘기가 이렇게 이어가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진실공방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초창기에 보고되고 밝혀진 것과는 좀 다른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김광호 서울청장, 이임재 전 용산서장. 이게 대응 문제거든요. 기동대 얘기. 실제로 기동대가 지나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더 밝혀내야 된다고 보실까요? 저도 아주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쨌든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한 사람의 주장은 틀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산서에서는 분명히 요청했고 그리고 특수본 구속영장에서 일부에 드러난 것은 실제로 그것을 서울청에서 그것을 반려했다라고 적시해서 일단은 법원에 제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이 사이에서 만약에 이런 논의가 벌어지는 게 서울청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게 하기 위함이거나 이런 어떤 의도가 있다고 하면 저는 매우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앵커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그 컨트롤타워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 사안을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번 사안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번 참사는 어떤 직접적 행위가 있어서 참사가 난 게 아니라 국가가 행위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건 그 이전에 대비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것은 꽤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누구나 예측 가능했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있고 심지어 그날 현장에서도 그 이상민 장관은 자신에게 관용 차량을 들고 올 사람을 기다리느라. 그러니까 일산에 있었던 기사가 압구정에 있는 자기 집까지 오는 동안 아무런 이동을 안 해요. 물론 전화를 통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럴 게 아니라 바로 이동했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신원영 의원을 공격하면서 정작 안전의 최고 책임자는 자기 집에서 일산에서 압구정까지 오는 차를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정부의 모습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청문회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안부는 유가족 명단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행안부로 줬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명단을 받았기 때문에 행안부가 명단을 안 갖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게임 논란처럼 같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면 사법 처리되죠. 고발되죠. 그리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한 거라고 봐요. 몰랐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용산경찰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용차 고수하느라고 10분 거리를 1시간 동안 가기도 했었죠. 사실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질타의 대상이라고 보고요. 누군가 한 명이 정말 간이 크게 거짓말을 했다면 정말 여론에 무너는 뿐만 아니라 심각한 책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권주영 위원도 그렇고 함실 위원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덜어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진실 공방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한다면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판단할지는 당사자분들의 문제겠죠. 윤희근 청장은 태도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저희가 목소리도 살짝 들려드렸습니다. 전역도 있고 사생활이 있다고 했더니 조홍천 의원이 13만 명의 준군사조직을 이끄는 분이 무슨 사생활 타령이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자기 사생활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가 음주했느냐 그날 그랬더니 주말에 음주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도 개인의 생활이 있고 또 가족들도 음주가 필요한 자리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게 좀 논란이 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체도 물론 또 밝혀져야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반적으로 어떤 직무를 맞는다 손을 치더라도 그 직무 외 시간을 무얼 하든 상관없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지금 이 국조에서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명하는 거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건 사실은 만약에 이 청장이 술을 먹으러 가더라도 그 전에 할로윈 참사, 할로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라는 걸 대비해 놓고 갔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한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술 먹을 수도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나 권지웅 대변인님이나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방송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닝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카메라가 그렇게 나를 주목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비록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뉘앙스와 표정으로 해야 된다는 트레이닝을 받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윤희근 청장께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술을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술을 이미 먹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지방에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 있더라 해도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트레이닝이 덜 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공적인 감각은 공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태도나 입장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발언들은 이런 입장도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여야의 입장을 따져 물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합의가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조심스럽게 가고 있습니다만 유족들은 어떤 이른바 좀 서로 정치적인 유불리를 놓고 싸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에 더 이상 그런 목소리를 제가 일부러 안 들려드리는데 조수진 의원을 향해서도 절박하게 저랑 같은 편이잖아요 이러면서 호소하는 장면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장관 사퇴나 장관 탄핵 언급하는 거 너무 정치적 쟁점화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청문회 내용이 그쪽으로 좀 부각되는 거 아니냐가 여당 입장에서의 답답한 얘기거든요. 권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어쨌건 법보다 이전의 정치가 존재하고 그래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의 것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먼저 우선해서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책임짐으로써 이 사안을 국가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구나를 국민들이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아까 앞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국가가 작동하지 않아서 벌어진 사고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그 국가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여야 되는가가 남는데 지금은 만약에 여기에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든 안 지든 이 문제를 정말로 진실 규명할 뿐만 아니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그 이후에 재발방지까지 하겠다라고 국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다면 저는 국민들이 되려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계속 국가를 운영해달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는 모습은 장관은 내가 했던 말 그때 당시로서는 사실이었지만 어쨌건 그때 당시 내가 몰랐던 거다라고 유가족 명단 몰랐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찰이나 소방이 증원되었어도 풀지 못할 문제였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애매하게 넘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49제가 있었을 때 조차도 윤익은 청장이 거길 왔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거길 왔습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조건에서 국회가 자신이 가진 권한으로 책임을 묻는 건 전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이 법적으로 위법한 사안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민주당의 역풍으로 돌아올 수는 있으나 저는 국회가 그것을 되게 소극적으로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되레 국민들을 기반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설사 국민의힘이 이거 이상민 장관 탄핵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라도 이 사안은 충분히 탄핵돼야 될 사안이라고 이야기할 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과도 사실은 가깝게 호흡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 책임질 일은 당연히 책임지라는 것이지 이걸 민주당이나 어떤 정치적 고려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네요. 함수 위원님 한 번 더 보충해 주시죠. 저는 이 국정조사가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자리여서는 안 된다. 정말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초질관 같은 입장이고요. 이번 국정조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이라는 중요한 아젠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에 대해서 비판과 고성만 오고 갈 뿐이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참사에 대해서 그리고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다음에 또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서 들어보겠고요. 3차 청문회도 이제 열릴 겁니다. 본회의에서 이제 연장 의결이 있고 또 지나갈 텐데 3차 청문회에서 추가로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다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참사 당사자, 희생자, 지금 국정조사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 얘기뿐만 아니라 사실 앞서 권지웅 의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국민이나 국가가 이 참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잖아요. 3차 청문회에 또 이런 얘기들을 좀 더 다뤄야 된다는 얘기 조언 한마디씩 해 주시죠. 저는 이번 가슴 아픈 참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누군가가 굉장히 아프게 사망했는데 누가 밀었는가에 대한 조사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가 밀었다. 그냥 인간의 심리가 코로나로 인한 어떤 해방감으로 아니면 뭐 불가항력적이다라는 게 지금 일단 정서이긴 한데 지금의 그런 상황인데 누가 왜 밀었는가 왜 이렇게까지 158명까지 죽고 나서 이게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게 경찰 수사에서는 일단은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밀었다기보다는 인파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우발적 사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밑에서는 밀지 말라고 했을 텐데 뒤에서는 왜 웃으면서 밀고 이랬던 어떤 심리적인 분석도 저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걸 원천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경찰들의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이게 누가 밀었고 이런 것도 저는 좀 조사돼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거는 이제 정확한 사실은 밝혀져야 추가로 더 밝혀질 부분이 있다면 밝혀져야 될 부분이지만 그 군중들 자체에 대한 조사도 좀 추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권위원님. 저는 그 이제 함슬리 위원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그게 초기에 이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놀러 간 사람들이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특수본에서 충분히 그렇지 않다라고 밝힌 것을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시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에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어디 놀러가서 죽은 걸 부모가 통제하지 못했던 걸 뭐 어쩌란 말이냐 국가보고라는 이야기와 거의 한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발언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3차 청문회에서 이게 어쨌든 3차 청문회까지 하게 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이 많은 언론의 도움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지만 조금 더 공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를 저는 남기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차 청문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참사 관련한 당사자분들이 공식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이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채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고 채택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놀러가서 죽었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시위 현장이 있을 수도 있고 콘서트장일 수도 있고 야구 경기장일 수도 있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면 심리적인 분석까지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방적 차원으로도 좀 더 봐달라는 이런 의미도 좀 첨가해서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